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선의 역사에서 비운의 왕세자 하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바로 이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네 아들 중에서 마지위로 일찍 세자 책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을 겪게 되죠. 이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와 우리 조선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자 삼전도에서 항복을 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인조의 두 아들, 첫째 아들,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인질 볼모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 1644년에 돌아올 때까지 만으로 8년 이상을 소현세자 부부는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그 8년의 연속이었죠. 처음에 청나라 정부나 우리 조선정부에서 체류 비용, 쉽게 말하면 주거나 각종 어떤 비용을 지원을 해줬지만 나중에 그 지원이 끊기게 되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소현세자와 그 부인이었던 세자빈 강씨는 스스로 농장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수확된 곡식이나 채소를 가지고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당시 청나라에 끌려와 있던 십수만의 우리 조선인 포로들을 자윤으로 풀어주는 그런 활동을 벌이기도 했죠. 한편 소현세자는 우리 청나라에 머무는 우리 조선의 어떤 외교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대사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청나라 황실인사들이나 청나라 고위관료들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조선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죠. 그런 소현세자의 심양에서의 8년 동안의 삶에 굉장히 운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담 샬은 예수의 선교사로 당시 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아담 샬과 교류를 통해서 소현세자는 천주교,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소현세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죠. 정말 이렇게 우리 조선도 청나라처럼 저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날로 부강해진 이 청나라가 마침내 명을 쓰러트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청나라로서는 소현세자 부부를 더 이상 볼모로 잡아둘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8년 만에 소현세자 부부는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부부에게는 뜻하지 않게 아버지인 인조의 의심,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청나라가 아들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옹립하고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형제 간에 또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이렇게 권력을 놓고 다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현세자는 고국으로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학질에 걸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현세자의 죽음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소현세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어의를 처벌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소현세자의 장례식을 너무나 졸속으로 치러버렸다든지 또는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게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던 독림대군에게 그 뒤를 잇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남은 식솔들 부인 세자빈 강씨가 무참하게 역모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이 소현세자의 죽음은 사실 단순히 병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더라면 우리 조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왕실의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 편이었습니다.